1. 투애자 2. 투애자 안녕하세요 투애자입니다. 2. ticks 올라왔는데 오케이 1. lob 1. 5. 1. 5. 2. 4. 6. 5. 11. 6. 7. 7. 7. 2. 어? 발 발. 아 높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? 빙빙이 붙이겠잖아. 빠르게 했잖아. 도불. 도불. 줘 보여줘! 어? 오? 잘 쳤다! 어 크름카드 두거냈는데. 준규 도전 882 둘의 구의생이 다르네 찾아 대로 할까? 정국 레츠 고 정국 정국 도전 오? 오 그런 것보다 멈췄어 정국아 선처 받지 마라 참아 참아 오늘 처음 받자 참아 참아 뿜뿜 뿜뿜 뿜 윤재혁 레츠 고 이 정도잖아 쎘다 쎘다. 좋았다 좋았다. 도전. 기손 제한 좋았어 좋아. 세다. 오 좋아. 예! 맞혔다. 도전! 어? 야 됐다! 아~~ 이게 됐어? 딱밤이? 도전! 도전! 봉돌! 도전! 야 좋은 게 아니지. 좋은 게 아니야. 아니에요. 야 도영이 잘할 것 같아, 뭔가. 도영 도전! 도영 도전! 너무... 그거 내가... 빰파롬빰! 스펀지밥 도전! 설리번 도전 해야 돼. 네 설리번 도전! 오! 너무 약했다. 아이고. 최대한 척척. 최대한 척척. 한 번 봐봐 더! 다음! 도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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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이렇게 초에 도움이 되잖아? 빰빰온빰! 아 재호기가 제일 가까웠다. 예! でしょう은? 1. 2. 3. 2. 3. 3. 3. 잠깐 진짜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? 아니 제 2의 멤버라면서... 그러니까... 3. 4. 딱 한 마디만 하고 싶네요. 흰 맛에다 대응이 아닙니다. 이 공기의 흐름과 이 손가락의 리듬, 박자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게 빨리 도전하세요 레츠고! 빰!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전문이네 너 그렇게 춤 잘 춰? 모든 걸 다 출 수 있어? 춤을 춸 수 있는 기회 은보ия 뒤따무일 거야 1, 2, 3, 4, 4, 4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, 9, 10, 10, 11, 12, côté 극복은 아 subdivision 보이지? 보이죠 보이지? 귀엽다 아니요 마음을 열어줘다 I just wanna be a boy I just wanna be a boy I just wanna be a boy 마음을 열어줘다 다 간다 I just wanna be a boy I just wanna be a boy I just wanna be a boy 정답 정답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핑크매너 Yeah Taste that pink I bring the pain like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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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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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나보다 잘해 춤 잘 춘다 다음 우와 뭐야 어? 어? 뭔가 이거 뭔가가 지훈 아이콘 형들 널어낸 이유 땡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? 땡 우와 뭐야 이게? 어? 어? 이거 말해봤는데? 지훈 빅뱅 선배님들의 마지막 인사 거기다 빅뱅 선배님들의 뱅뱅뱅 난방 난방 알겠다 하루하루 우와 하루 하루 무뎌 저가네 에 에 에 에 와 비하이피구나 크로크 차마 볼 만해 해 느껴져 네만해 성리로 행복해 아! 맞아 이거야 하루 하루 무뎌 저가네 에에에에에에에 와 옛날 노래가 나갑자기ότε 왜? 옛날 노래가 나가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가가가가가가. 리스트 투 마 뮤직 베이브. 예아 머니 머니 난 돈이 너무 많아. 재혁 민호 선배님 밀리언스. 재훈. 현석! 야 이건 다같이 하자. 이거 어 맞춰 맞춰. 민호 선배님의 릴리릴리. 와우. 난 밀리언니에. 넌 좋아해 한 바퀴 돌아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넌 나 어때까지 뭘 어때 전치 귀여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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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지? 그럼 뭘 어때 재밌었지 우리 대선배님 크렁크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 춤도 잘 쳐주시고 또 시작 부분에서 저희 집진으로 들어와 주신 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이지 진짜? 물론이지 안 올 거잖아 새로운 헬로라는 노래로 컴백하는 저희 트레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 크렁크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트레저와 크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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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